모덕이란! 반갑습니다 모덕입니다 짜노라의 게임은 모의투가 작아서 못했던 게임 헬로우 네이버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열고 수상한 이웃 가로닫고 참고로 알파버전입니다 오! 뭔 소리야! 화면 잘 보이죠? 여는게 안열리네? 뭐야 딸깍딸깍 안되고 아! 채팅창 죄송합니다 채팅창 끼어있었네 어! 뭔 소리야 깜짝아씨 스페이스바가 점프 앉는키는? 컨트롤이네요 뭐야 어우 소리소리소리 어! 깜짝아씨 이가 닿는거구나 오케이 오! 안녕하세요 아 이사 드디어 했다 아 이 숲속에 진흙한 벌레 튀김 냄새 이 냄새가 그리여서 왔지 아 아유 나이 짐들 아직 남아있잖아 이웃거래 떡을 돌려야지 이웃집에 가자 이웃집이 저기도 있구나 헤헤 달리니케 이거네 안가지네? 뭐야 안가지네? 그러면 이쪽인가? 아 여긴가봐 안녕하세요 여긴가? 우리 이웃이네 아이고 이렇게 사소하게 사시네 아 소소하게 저거 뭐야? 어? 뭐야 저거 나가는... EX... 뭐야 EXIT? EXID? 잠깐만 뭐야 어 나가는 길 뭐야? 어? 여... 실례합니다 나중에 실례할게요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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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례합니다 오우! 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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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어 뭔 소리야? 어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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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후 뭐야 저거 오우 mij 아휴... 아후... 어후... 이 누르면은 아! 와! 아! 잘해 있나네! 이 누르면은 아 역시 둥근 애가 뜬 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이웃 친구들 분과 하마처럼 짜기 아픔을 한 번 하고 어! 쥐들 뭐야! 턱 깔았어! 뭐야 못 오게 하는 거야? 쟤 자기 가... 미친 젓 깔아서 못가게 와아! 저거 곰돗 아니야 곰돗? 오우씨 이속이 뭐야? 라디오인가? 오오! 어 미안해 미안해 뭔 소리야 어우 어허허헣 어 무서워 무서워 어우 다른덴가 다른덴가자 어 오와 차 좋은거 끌고 계시네 여기로 가자 아 우리 옆집에 왜 손님이 손님이 아니라 이웃집이 왜 이렇게 수상하지? 오우 왜 이렇게 무서워 야 아 잠겼네 잠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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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그러면은 점프로 넘어가 오오? 오? 오?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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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으악 으아하 글 tah 어우 какую 아 나는 그냥 무섭다 아아앙 아앙 진짜 무섭다 어 저기요 이웃집인데 너무 살벌... 살벌함고아니ización 어? 어! 저기있다! 뭐 보고있다 장갑끼고 있네 하하하하하하 꿀재비 이거는 이 새끼 하하하하하하 저기 비일번호 있네 비일번호 와 게다가 아까 없었던 문으로 막아놨어 판자로 판자로 막아놨어 그다음 저기 잡을 수 있는거 아니야? 그치? 와 미쳤네 늘어라 어 뭐야 하하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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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아 야 점점 함정이 늘어나 야 아침가 야하하 점점 함정이 늘어놔! 뭐야! 꿈이 아니구나 오! 저기로 해놨다 참나 아 찢다 찢다 여기 이거 보자 뭐 없나? 어우! 눈부셔! 와우! 잘생겼네 무기가 틀면 없어 무기? 밀 수 밖에 없네 아 가자 여기 다행이야 하아 가자 오오! 오오! 소리 들린거 아닐까? 아하하하 잠겨있네 이게 여기다 여기 창고인데 안되고 그러면은 창문을 깨는게 어때? 창문 깨지려나? 오오! 아 벨이 있네 오!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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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친거 아니야? 아니 뭐.. 뭔지 꼴이란거야? 열어볼까? 헉 열린다! 어 미안해 미안해요 헉 열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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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으 허응 허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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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전 떡돌리러온거 뿐인데 왜그러세요 떡돌리러왔습니다 바깥 아시 아시 거기 다시 보고있나 저거? 축구? 아 보고 있다 축구인가 야구인가 보고있어 자 가자 저 안걸렸을거야 너무 무서워 거기잖아 여기 차고 어 뭐야 오픈 안되네 오! 들어갈 수 있어 헉 헉 헉 헉 헉 헉 어허 허허 허허 허허허 뭐야 뭘 그잖아 어 어 어 어 야 너무 무섭다 잠겼고 어 뭐야 스위치 빵 이런거 어 막아놨다 못가게 그러네 거기네 뒤쪽에 뒤쪽 문이네 그지 뒤쪽 문이네 뒤쪽 문이네 움직였다 움직였어 헥 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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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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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그럼 어떻게 던져? 좋아 여기서 들고 나왔어 F가 줍는키구나 오른쪽으로 던지는거 좋아 아 아 공기 좋다 어 이웃지 스티븐씨는 뭐하고 계시나 볼까 저게 또 오케이 응 으아 호 요거 흐흐흐흐흐흫 뭐야 왜케 헤헤헾 헿헤헤헤헥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일단 저기 들어가야 돼 망치랑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목적? 모르겠어 저 방을 조사해야 돼 물도 안나오 조거열 영광로 이걸로 돌릴 수 있는거 아니야? 그치? 오 나갈 수 있네 오 완전 무서운데 이거? 망치가 있었어? 어디 망치 어디? 오면 도망갈거야 오면 일단 기다려봐 아 다 용.. 다 스티블머들 초구형 영광로에 있어? 어쩔 수 없지 도자기 있었어요 아 이거 여깄다 와우 대박 와 대박 대박 됐다 일단 일단 여기로 나가자 일단 여기로 나가자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여기여기? 오케이 오 으악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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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어어 으으으으으 띄어어 아아아아아 who 으아앗아! 미안해요! 으아아아앗! 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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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! 처! 아 됐다.. 어 무슨일이 있으신가? 허.. 어허허.. 아침 아침 아침! 뭐야? 뭐야 뭐야? 으아아아아앍!!! 으아아아아아아아앗!!!!! 으아아아아압!!!! 어... 잡혀 볼까? 으아아아아아아아악!!! 아침 아침 아침! 아 더 아침 더 아침 어 아침 아허... 아 됐어 어... 어... 나갔다 나갔다 아하... 아구 이거 참... 아우 머리가 아픈 아침이네 아구 야 창문 깬거 아냐 지금? 뭐야! 어? 뭐야 저거 창문 깨고 들어갔는데? 방 뒤지고 있다 야 이거 창문 깨져있나? 어 뭐야! 창문 다 깨 뭐야! 어... 뭐야... 성남자인데 진짜? 여기 하나 깔아졌다 지... 덫 그니까 내가 볼 때 저기지 저기 여러분 EXID 저기 저기로 나가야 돼 저기가 궁금해 이웃집 수성해서 저기를 둘러봐야 돼 그니까 저거 나갈만한 저거 깰깰 만한거하고 그걸 또 봐야돼 타이밍을 또 봐야돼 내가 볼 때 알파 버전인데 일단 그런거 같다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아아 진짜 진짜 왜그러세요 아 진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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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뭐야 일단 봐봐 일단 봐봐 일단 봐봐 안 이기세요 아 아 아 아 아 으아아아아아아악 아 개무서워 야 하하 야 쫓할때 소리 존나 무서워 아 야 야 갑자기 쫓아와 뭐야아 하하 하하 우리집 들어와도 들어와 아 개무섭다 진짜 그냥 지나가는건데 어 어 된다 기울기가 되네 기울기가 와 WASD Z C 어 어 어 너무 무섭다 진짜 가슴이 철렁해 아 아 어 뭐야 야 2층도 있네 아 거기 올라가있는데 그거 앗 다 떼야내다 떼야내야 되나 보다 그치 어 으악 어이 ㅆ 깜짝 놀라 어디있어 어딨어 어 아 아 아 미안해요 아까와 잠깐 아 미안하다고요 아저씨 아저씨 미안해요 아저씨 미안해요 아저씨 아저씨 미안해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정크랫이에요어? 아저씨 미안하구야 아아 아어었 어 어! 뭐야! 아저씨 아저씨 미안해요 아저씨 내가 미안해요 아저씨 안 그럴게요 이 후쯤 오랜만에 와서 인사 좀 할라야 했다가 왜 그러세요 아 진짜 미안하다고 아저씨 아 가요 가요 경찰 부리지는 가요 아 저스끼 뭐야 아저씨? 하하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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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무섭다 진짜 얘 눈에 띄면 무조건 오네 그지 눈에 오면은 띄면은 바로 쫓아와 왜그래 원수야? 그 갑자기 문을 열어서 나 보자마자 뒤로가자 뒤로 오케이 뒤로가자 쟤 알만한 단서를 찾아봐야돼 여기 내가 전에 문 해체했거든 똑같네 다시 해놨네 어? 다시 해놨어 여기로 뒤로가자 그렇지 하하 너 망치 적있다 어 망치 그대로야 나가나가 헤헤 수고비업 가자가자 어?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무서우니까 빨리 가 빨리 휴 됐어 하아 또 티비 본다 아 티비 본다 유리창 깨는 순간 온단 말이야 그지 여기가 여기가 야 어딜까 구조를 좀 봐야겠는데 여기 바로 거실 그쪽이네 거실쪽 그지 여기 숨을 숨을 수 있다 여기 여기 숨을 수 있네 어? 움직이는거 같은데?! 에헤헤헤 에헤헤 안되네? 어 차는 안보개져? 에에에이 너무하구만 창문을 일단은 어디있어? 어? 아니 접차나! 피피피피피 피피피피피피 아아 아아 가자 아아 어 쟤 다시 가.. 어.. 다시 잊었잖아? 이게 휘두르는게 아니라 던지는거 밖에 안돼 이게 야 수상하면 좀 경찰을 불러라 후..가자 티비소리가 들리면은.. 어 쟤있다 좋아 일단은 창문 깨고 간다 숙여 숙여 간다? 어 왜 안되지? 어? 으어어어어어어 아 안했어 아저씨 안했어 안했어 아저씨 안했어 아 개무섭네 진짜 안했다고 아 아.. ㅅㅂ 진짜 저기 이리와 나와봐 때릴거야? 으어어어어어어억 아씨 진짜 아아 때릴거야? 아아아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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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피해버리기 오 미안해 x3 에이 에이 이 새끼가 아 적가치구네 아 이 새끼가 진짜 느려 슥 느리라고 슥 슥 에이 아아 여기 우리집 여기 우리집 못오네 장난아니야? 꺼져 꺼지라고 아이씨 또 자 야 이거 야 이거 점점 어려워진다 얘가 점점 덫을 많이 깔고 많이 의심을 해 오 밟을 뻔했다 야 씨바 와 태란 으흠 오늘은 기분이 좋아 응? 유시미 아저씨가 저기에 있네 자 일단은 저기 문이 잠겨있어서 벨트 한 다음에 문을 열 다음에 안을 뒤져서 가는거야 어 계속 침입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야 이 게임이 침입을 해야돼 임마 침입을 아니면 안돼 이렇게 가자 일단 문은 열렸다 어 일단은 그러면은 정말 무섭지만은 장롱안에 숨자 장롱안에 장롱안에 숨자 좋아 막 이런데 어? 이런데 막 숨어있자 얘가 움직일거란 말이야 그지 얘가 움직일거란 말이야 그럼 움직이면은 그때 나가는거야 하 좋아 오 야 벨 누르고 장롱하면은 근데 얘가 빨리 올거 같은데? 아니야 벨 누르고 장롱해만은 아냐아냐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밤에 한번 가보자. 밤에는 다를까? 왜 소리질렀네. 너는 왜 소리질렀는데. 와. 와. 저기랑 여기에 놨어. 계속 보네. 아저씨. 여기? 여기 어떻게 가 여기를? 여기 못가 여기. 이거 해체 못하나? 이거 뒤로 가자 뒤로. 밤은 난이도 더 없대요. 야 그런거 같애. 안 보이니까. 무서우니까 아침에만 가자. 아침에만 가자. 너무 무섭다. 안 보이고. 내가 무서워. 내가 밤 공포증이 있어. 알잖아. 밤 공포증. 덫에 물건 던지. 여기. 어. 왜그래. 무서워. 오. 뭐야. 뭐야. 오. 뭐야. 오오. 좋아. 자. 오. 지금. 아. 여기 움직. 해보자. 택배요. 택배입니다. 자. 호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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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리라. 야. 저거 가야돼. 저 비밀번호랑. 저 판타 떼기. 오늘 한번 저기. 클리어 꼭 한번 해보자. 오. 뭐야. 아. 뭐야. 갑자기. 아니. 뭐예요. 뭐냐고요. 아. 아. 일단. 야. 일단. 가보자. 치아. 싱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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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아. 별거 없어. 잡히면 별거 없는데. bgm이랑 쟤 아저씨 달려는게 너무 무서워. 아. 들어간다. 저기로 들어간다. 들어가고 창문 꼭 깰거야. 하하. 그렇지. 하아. 하아. 이거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자. 2층도 가는 길이 있는. 2층 갈 수 있나? 잘 모르겠지만은 한번 가보자. 일단 아저씨가 아저씨 TV를 봐야돼. 아니야. 뭐 깨서. 뭐 던져서 깬다. 야. TV를 보려나 아저씨? 하아. bgm 끄거라는건 뭔 재미냐 애색이야. 그러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. 어? 쳐있다가 쳐잠키겠네. 오. 쫄록 가네. 쩄록하네. 저 내가 원래 가려던데. 내가. 두려가려던데. 저기. 하.. 일단은. 으아웃! 아 왜그래. 이새끼 왜그래. 여허 아이씨 왜그래요 야 그러면은 야 이게 내가 죽을수록 강해지니까 껐다 키면은 나이도 촉이 아니냐? 어? 얘들아 어? 그런거 아니냐? 좋아좋아 어 이런 2점을 이런 이런 5점을 노리자 어 좋아 촉이 안된다고요 거짓말하네 으응 으응 거짓말 아침 되면은 저 진짜 아침 뭐야 아 이거 무조건 가야지 여기는 이게 무조건 가야돼 이게 처음에는 이거야 처음에 저 보이지 얘들아 저기 처음 온날 저기 수상해 그래서 어 여기가 뭐지 하는 순간 뒤에서 온다아 이렇게 봤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거지 됐다 봤지 이거 수상한거야 봐봐 더 덥다 더 덥다 더 덥다 됐스 이거야 이거 보고있지? 가자 어 됐다 야 봤지? 됐다 됐다 어 일단은 문을 열자 세댁입니다 세댁 에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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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명이 에엠 아이고 도와줄사람 없나 조명이 됐다 집으로 가야돼 오케이 으음 집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어 깜짝아 저거 달고 저 있지 저거 나무판자 뜯어내는거라 그 다음 열쇠 필요한거 같은데? 그 다음 비밀번호랑? 그지? 어 하... 에? 뭐 죄송합니다 예 저를 해야돼 할 수 있어 오케이 들어가자 이건 어떻게 하는거지? 이건 뭐 오픈 안되잖아 그지? 오? 이거 뭐 탈수있는거 아니야? 안되네 좋아 이게 바로 나갈수있다 이렇게 해서 나갈수있어 어 나갈수있는곳을 다 열어놓자 어 도주경로 하... 여긴 잠겨있어 그니까 티비보나? 오케이 들가서 들가서 저기 문도 치우자고 크... 오... 밟을 뻔했다 오? 라디오다! 오 라디오네? 라디오랑 후라이팬 오 껐어 껐어 하... 라디오다 라디오가 라디오 어디다 쓰는거지? 라디오가 이게 지워... 오! 틀어진다 아이씨 오 아... 오오 오오오오 보다 오오오오... 오오오라 Roll 오오오오오오 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아아아악 야 라디오 라디오 5 기У un 오érience 와잇오 으하얏오오오 Pros 으아weisen 아이씨! 아이씨! 아이씨 진짜 미안해 Phoenix Phoenix